서울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1조 7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. 지원자금은 시설, 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, 직접대출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, 안심금리자금 2.0 등 변동금리, 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. 특히 서울시는 대출 상환이 어려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2.0%, 그러니까 2% 금리보전을 제공하는 대환대출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지원합니다. 또 5천억 원 규모의 준 고정금리자금인 안심금리자금 2.0의 금리는 전년 대비 0.2%포인트 내린 3.5%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신청은 서울신영보증재단 누리집과 신한, 하나, 국민, 우리은행 앱에서 가능합니다.